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3월 10일, 연예계 스타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시국에도 소신있게 목소리를 높였던 스타들, 중대 발표가 있었던 어제 이후 이 스타들의 SNS를 살펴봤는데요. 배우 유아인 씨를 포함해 많은 스타들이 생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는 등 큰 관심을 드러낸 한편. 이 열렬한 환호 대신 함께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을 위로하는 글을 남긴 가수 유나 씨. 또 배우 김재윤 씨 역시 따뜻한 위로의 글을 남겼는데요. 배우 이기우 씨는 지금의 심정을 출구에 빗대어 전하기도 했고요. 솔비 씨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아이디어 회의 시간에 무려 7시간 동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CN블루 강민혁 씨와 배우 김희성 씨는 비유와 풍자로 심정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더 밝아지게...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더 밝아지게...